세세 남매 세정 세운입니다 세세 남매 세정 세운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 범인은 바로 너 마케팅 촬영 현장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현장은 어떤지 그리고 멤버들의 케미는 어떤지 기대해주세요 오우 여기까지吧 과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ントıl어지지 김트도 안 느끼지? 김트도 안 느끼지? 김트도 안 느끼지? 네? 빼고 있어요. 네. 네. 다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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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. 같이 같이. 이러시면 방해하지 마요. 다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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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LOCKLY. 다위바위보. 경고ni. 이렇게 가위가위보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가위가위보까지 성공을 했는데 3번씩 미션을 뭐였지? 이제 아주 됐습니다. 진짜 비가 나으신다. 네? 승규 오빠 촬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셀카 잘 못 찍는데 각도 어떻게... 일단은... 승규 오빠 미션하고 있는 거 반 좀 해볼까? 응. 여기 다 됐다 됐다. 어. 다 찍었어. 세정이 너도 찍을래? 네? 세정이 너도 찍을래? 네? 세정. 형이는 좀 얼짜가 좀 유지해줘야 돼. 하나, 둘, 셋. 어제도 미션 성공. 성공했고. 아, 감사합니다. 범인은? 바로 시작. 누나 내 여자 할 걸 할 걸. 형, 근데 이기고 좀 해. 형, 근데 이기고 좀 해. 너희 스윤아 콜! 너희 스윤아 콜! 지금 누나들이 많이 나이 드셨어, 지금. 형, 대가분도 촬영 중이고. 뭐고 좀 아껴야 돼? 어, 아껴야 돼? 형, 대가분도 촬영 중이고. 뭐고 좀 아껴야 돼? 어, 아껴야 돼? 뭐고 좀 아껴야 돼? 뭐고 좀 아껴야 돼? 뭐고 좀 아껴야 돼? 단들. 너희가 왜 힘들고 있어? 아니, 기다려. 아니, 기다려. 아휴. 아니, 기다려. 할라고. 나는 내 여자니까. 오오오. 오오오오. 요새 그만해야 돼. 미션 성공입니다. 이거 근데 너 아까 막 너무 이렇게 쉐이킹을 해가지고 내 얼굴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성공입니다. 이거 왜 들고 있어? 왜 갑자기 이거 왜 들고 있어? 너 이거 왜 들고 있어? 이거 왜 들고 있어? 왜 갑자기 이거 왜 들고 있어? 너 이거 왜 들고 있어? 좀 적당히 해라. 세훈아 나 지금 나 너무 좀 적당히 해라. 세훈아 나 지금 나 너무 네 안녕하세요. 세훈아 너 또 무슨 미션이야? 왜 또 왜 이래? 아니 얘 또 왜 이래? 이건 뭐야? 뭐야? 뭔데? 아 웃는 거 아닌가? 아 진짜? 이거 아무것도 안 돼. 너 그럼 실패야. 세정이 실패. 나 지금 세정이 보고 좀 웃기긴 웃겨. 웃기긴 웃겨. 모자를 너무 걸쳐 쓴 거 아니야? 모자를 너무 걸쳐 쓴 거 아니야? 둘에 모자를 너무 걸쳐 쓴 거 아니야?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쓰면서 아 오빠들이 접시 좀 그만 걸쳐라 그랬는데 그만 걸쳐라 그랬는데 이거 모자가 지금 꼭지 끼듯이 여기다가 지금 깨어나가지고 아 이거는 세정이를 보고 뭐 내가 저 뭐 웃었으니까 이거는 뭐 미션 성공! 저번에 그 법만회에서 그래도 우리 세정이하고 조신이 원행이었는데 둘이 좀 친해지면서 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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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배가 아주 재미가 좀 있어요. 아 좋아요 뭐야. 아 드디어 아 네 다 끝났습니다. 또 어떻게 다 성공을 시키네요. 그러니까요. 아니 미션 수행하는데 자꾸 오빠가 방해해가지고 방해해야죠. 제가 이겨야 되니까 아 지금 보여드린 모습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남아있네요. 그럼요. 프리가 화당이라 팔다리가 바쁜 본격 쌩고생 버라이언티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안녕